아니, 사실 처음 보자마자 탱구에 빠져들었어. 선생님, 사진 보냅니다. benvenedir, benvenedir. il mondo està lleno de dolor però non a疫àà non può ridere. il tango è una danza che cura a savè di comunicazione e l'entendimento. sentano com'la comunicazione è possibile con il tango solo, incluso senza parole. 감사합니다. 우리 그냥 더 멀리 떠날까? 서울로 가는 건 왠지 불길해. 아르헨티나 안 가봤지? 탱고를 좋아하니까 브이너스 아이러스를 정말 좋아할 거야. 당신과 함께라면 나 다 버리고 갈 수 있어. 회장님이요? 말 되는데. 나한테 숨기는 당신 비밀이 뭐야? 과거는 상관없어. 그런데 당신을 괴롭히는 뭔가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느껴져서. 그런 거 없어요. 그럼 성당에서는 왜 쓰러졌어?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대체 뭐야? 없다니까요. 아니요. 최근에 또 이런 거잖아. 뭐 때문인지 말해봐. 이제 겨우 호람 아빠한테 이혼 통보했어요. 모든 게 갑작스럽잖아요. 부담될 수밖에. 당신이 숨기는 걸 말해야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어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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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verhe periods. 난 이hen의 결혼식秒. 아니요. 적응했다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